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또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그런 선택과 결정과 상황과 환경 그 속에는 우리는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때로는 막연한 그리고 두려움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이 선택이 맞는 것일까라는 그 두려움 혹은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맞는가라는 여러가지 질문들도 함께 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사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거리낌 없이 아랠 수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 모든 현장 앞에 당당한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담대함의 근거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되어지는 14절에 담대함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두려움이 없는 태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유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다, 담대하게 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바로 이 파르레시아인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에베 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파르레시아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담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록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 어떠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그런 세상 앞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인간에게 불안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함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아둥바둥 살면서 헛된 것, 사라질 것, 풀린 것 그것에 내 희망을 걸고 또 그 희망을 붙잡고 내 스스로를 안위하지만 불안함, 즉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과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가 도저히 그 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비참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비참함에 틈을 타고 사탄이 파고들어와 그 삶을 장악하고 그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이를 보고 성경 뭐라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고 그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그 앞절인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장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신다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려고 할 때 그때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얻은 줄로 알라입니다 얻은 줄로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한 가지가 있다면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고요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배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가고금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에 한이 없고 지혜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면 맡은 자는 책임을 지고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하루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맡기시고 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 그 감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을 맡기시고 나의 결정을 맡기시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주권으로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륜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담대함 당당함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알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으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구한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신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남습니다 무엇인지 다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누리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